안녕하세요. 메트로 카페에서 오늘의 열차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KSY입니다. 오늘의 열차는 2023년 5월 주 연재를 시작하여 지금 8월까지 계속 연재중인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열차에는 제가 찍은 철도 품격 영상이나 메트로 카페에서 공부를 받은 회원 여러분의 철도 품격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은 컨텐츠입니다. 공모하시는 방법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메트로 카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메트로 카페에 가입하여 주세요. 그리고 KSY 오늘의 열차 게시판에 여러분이 찍은 철도 품격 영상을 공모 말몰와 함께 공모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열차 업로드 시기는 약 일주일에 한 번이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열차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